헬스장 석 달치 이용료 15만 원을 3개월 할부로 결제했는데 한 달 뒤 갑자기 문을 닫고 또 관장도 이른바 잠수를 탔다면 나머지 두 달치 이용료 결제를 물을 수 있을까요? 결론은 안 된다입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매달 투자 수익을 받는 조건으로 온라인 쇼핑몰에 투자하기로 하고 투자금 500만 원을 카드 할부로 결제를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수당은커녕 원금도 못 지킬 상황이 됐다면 남은 할부금을 안 낼 수 있을까요? 결론은 바풍바업이 없답니다. 할부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냐 없냐가 관건인데 이런 경우에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상행위를 위한 거래에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 금전적 이득, 즉 영리를 취하는 목적이 아니라 오직 소비 성격만 가진 거래여야만 할부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선 사례에서 헬스장 이용료는 15만 원이었고 쇼핑몰 투자는 수익을 얻기 위함이었으니까 할부 항변권을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금융감독원의 최근 2년 동안 접수된 비은행 분쟁 민원 가운데 신용카드사 민원이 절반을 가까이 차지하는데 할부 항변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감원은 특히 투자 사기범의 경우 할부 항변권으로 손해를 막으면 된다고 하면서 투자금 할부 결제를 유도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항변권 행사를 못하고 그냥 당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합니다. 앵커 리포트였습니다.